으음 좋습니다 자 이 친구 좀 조심해야겠어 빠르게 지금 이거 이거만 먹고서 이거만 먹고서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얘를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러면서 병력을 최대한 좀 뽑아준 다음에 우리 엘라누님은 즉시 귀환을 오크쪽으로 타주고 예 요기서 요쪽으로 좀 올라간 다음에 어... 바로 또 귀환을 또 타줄게요 요... 저 해머풀쪽으로 너는 요쪽으로 가고 지도... 지도나 좀 밝혀라 너는 요것도 먹고 간김에 우리 형님은 요것 좀 밝혀주시고 예 좋습니다 우리 형님도 잠깐 좀 빠질게요 예 위험합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저 친구 지금 요기 지금 오는 얘가 병력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해머풀은 방어... 방어... 방어벽 건설 그러면 세턴 돈요 정말 위험하다 정말 위험해 들어가 어... 들어가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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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뭘 지어야 되지? 아... 이걸 지었어 이거... 짐... 짐... 짐깐 이거 초소 지면 안되는데 이거 자동으로... 이거 건설... 건설할게요 이거 표경연습장 요거 요런식으로 다 좀 사준 다음에 우리 누님은 또 이제 귀환을 타면 요기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좀 움직여야 됩니다 예 저쪽 해머풀로 가려면은 해머풀 쪽으로 좀 움직인 다음에 귀환을 타야 돼요 해머풀 쪽으로 아니요 일단 요쪽으로 가고 오크 형님 꾸준히 저 오크 주둔지 쪽으로 일단 얘는 일단은 잠깐만... 대기 블랙포지도 좀 지워주고 해자를 좀 지우고 싶은데 돌이 좀... 모자르네 돌이 돌은 뭐 하나 사죠 뭐 예 돌 얼마 안하니까 돌 사서 자원 저장소를 하나 건설해주고 오크 전착지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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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크 광산 아... 요런거 하나 건설해주면 좋죠 그라멘스 턴 종료 야 제발... 아... 아 거길 점령해? 아... 저거 어떻게 이기냐... 큰일 났네... 우리 누님이 바로 빠지자마자 바로 저쪽으로... 지금 돌... 지금 돌... 이 마을로 지금 왔죠 지금 지금... 아... 야 이거 좀 어려운데 이번판? 어어? 한마리 더... 아... 정말 위험하다 정말 위험해... 아 얘도 만만치 않은데 이거 큰일 났네... 아 얘도 만만치 않은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돈으로 먹고... 우리 누님은... 꾸준히 좀 올라가시고... 여기서 바로 좀... 아니요... 잠깐만... 얘가 지금 막고있죠... 예... 좀 나온 다음... 나온 다음에... 귀환을 타면 되죠... 샤워폴로 간 다음에... 샤워폴로 간 다음에... 기술이... 누가... 누가 있지? 아 얘가 있구나... 명료화... 일단 빈마법... 의두님은... 오크형님은... 요쪽으로 좀 가줄께요 요쪽으로... 요쪽으로 가주고... 너도... 요쪽으로 가라... 요런거 좀 먹어주고... 돌이 좀 부족하구나 돌... 돌이... 나무랑 돌이랑... 2대1... 야 돈으로 사... 아 나무로 해... 거래해주고... 요러면... 이제... 늑돌이 건설가능... 일단은 전부 다 몰아주겠습니다... 예... 몰아줄께요... 이분들한테 몰아주고... 몰아줘... 일단 됐네요... 엘라누님은... 그러면서 우리 엘라누님은... 엘라누님은... 다시... 다음 턴에 좀... 귀환을 타줄께요... 예... 요기는... 당연히... 논리아영지... 논리아영지 짓고... 턴 정령... 아... 클났네... 요쪽으로 가네 이제... 하... 나와... 하날넄님은... 중 1, 2개... 철긴... 왕의 정령... 정령, 07,000원... 벨 도전... 6,000원... 4,000원... 시... ... 9,000원... 4,000원... 6,000원... 나이스 이쪽 가면 되죠 누님은 여기서 계속 짜박혀있고 오크형님은 이쪽으로 가서 요런것도 좀 다 먹어줄게요 이친구는 요런거 떨어진거 요런거 좀 주워 먹어주고 오크 정착지가 잠깐만 방병 레벨 꿈에 오두막을 지어야 되는구나 이게 좋습니다 요런식으로 요러면서 다음 턴 가겠습니다 어? 안들어와 지금 분명히 저 피했죠 지금 저 친구 이친구 변혁 얼마 안되고 요친구는 얘도 엄청센데 이거 멜리산드 일단 무조건 요기 좀 탈환해야됩니다 지금 일단 저장을 여기서 한번 해줄게요 예 저장을 하고서 2분으로 한번 개개 봅시다 예 전투 시작 일단 얘가 뭘 얄 얄짢어로부터 지금 우리 저 요친구가 안죽죠? 예 왠간에서 안죽습니다 일단은 음 얘네 둘을 무조건 죽여야 되는데 큰일났네 아니 요 요친구랑 원거리 애들을 좀 죽여야되는데 가장 이게 좀 시급한데 일단은 대기타봐 일단은 너도 대기 전부다 대기타겠습니다 예 얘가 얼마 안죽네 일단 대기 올때까지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예 야 제발 아 아니 거기서 어 아 그렇지 우리 요분은 딱 각이 나오네요 요런식으로 세라푸는 한마리도 안죽어 요렇게는 어떨까 어 아 우리편도 죽잖아 아 완전 개실수 시클하다 이거 우리 원장님을 좀 쳐야될거 같은데 원장님칠까 일단 요기 요친구 좀 정리해줄게요 그리고 요분은 일단 대기 우리 형님도 잠깐 대기 아 큰일났다 이거 아아 아아아 야 50발이나 죽어? 야 쟤 쟤 왜이렇게 저 행운이 잘 터져 기분 탓인가? 아이 저 천사를 빨리 죽여야 되는데 꺼져 아 요친구 뒤치기 정리가 안되네 아아 야 왜이렇게 세냐 그러면은 그러면은 하하 큰일났네 이거 화살비 걸어주고 쉐라프를 무조건 줄여야됩니다 지금 예 쉐라프를 줄이는게 굉장히 지금 급선무예요 급선무 연서가 요 챔피언 정리해주고 아 제가 또 턴이 먼저 오네 큰일났다 얄짤없죠? 일단 우리 저 늑돌이한테 늑돌이한테 내면에 지금 내면의 불길 늑돌이한테 내면의 불길 하나 걸어줍시다 쉐라프를 공격하고 요친구는 우리 원장님을 그렇지 나이스 한번더 요런식으로 요런식으로 그러고 요친구는 어 쉐라프를 또 쳐주시면서 한번 더 옮겨 나이스 원장님도 요런식으로 두통수한테 때려주시면서 정리가 되나 염? 아 나이스 좋습니다 우리 석궁병은 요친구를 좀 때려줄게요 요런식으로 적절한 행운 좋다 깔끔하다 얘는 요쪽 뒤쪽 가서 뒤통수한테 좀 때려주시면서 예 요런식으로 안녕? 야 굉장히 아프다 이거 윤서가 얄짤없죠 예 알아서 죽어주는구만 음 야 네마리가 죽어? 야 말도안돼 아 여기 늑돌이 특기있죠? 예 요쪽 바로 돌격 좋습니다 이 친구 바로 정리되죠 그리고 그리고 얘는 어 킬이 얼마 안나네 뭐가 제일 좋을려나 내면의 불길을 우리 원장님한테 걸어줍시다 예 원장님으로 정리를 좀 하게 오케이 쭉 돌아와서 연서가 흠 한 번 더 공격 나이스 원장님으로 굉장히 아프죠 이 녀석 아 나이스 열어면서 세르게이를 어 가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나이스 어디서 야잇 야잇 완전 큰일 날뻔 여기도 나름 저 먹을게 왔네요 예 일단 요기 요거 먹어볼까?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네요 일단 요거 공격해야죠 예 빠른 전투 업그레... 저 레벨업 해야되니까 요런거 꼼꼼히 좀 다 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마법 하나 없고 일단 요러면서 일단 요거 성먹으러 가야죠 성 예 지금 이럴때가 아니다 준성아 성먹어야 된다 빠른 전투 요런거 좀 꼼꼼히 좀 올려주시고 야 공격해 야 뭘 보내줘 레벨업 해야지 요런거 다 먹어줄게요 요런거 그리고 이모렐은 여기 와가지고 예 요런거 좀 꼼꼼히 다 챙겨주시고 여기도 뭔가 지금 섬이 있는데 해머펄 음... 사격연습장 당연히 사격연습장이지 오크 전착지 요기도 하나 좀 건설해주시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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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 왜이렇게 부족하지 마법길드 야 안된다 자원없다 음... 요거 하나 건설해라 음... 그러면서 우리 누님은 여기 좀 나가서 예... 요런거 좀 능력지 좀 올려줍시다 예... 요거 아까 못 먹었으니까 예... 요런거... 요런거 다 요러면서 턴 종료 이 친구들 이제 다 죽었죠 이제 예... 우리 주인공 가면은 이거 다 정리됩니다 요런 친구들 우리 또마스가 어... 요러면서 예... 잠깐만... 얘는 이제 찍을 기회 뭐있나? 빈마법... 아... 빈마법 찍으려고 그랬지 음... 아라렌이 어서 보세요 전쟁 함성도 괜찮고 음... 만화를 일단 좀 올려주겠습니다 만화를 예... 만화를 좀 올려줄게요 만화를 좀 올려주고 요 친구는 이거 빨리... 급하죠 지금 예... 성 지금 복구해야 되죠 복구해야 되죠 이거 우리 오크 오브는 오벨리스크 하나 좀 먹어주시면서 하나 먹어주고 요런 식으로 좋습니다 오벨리스크가 여덟 개나 남았어 야... 뭐 이렇게 많이 남았냐 귀한 주문 있나? 없네 일단 요 친구 잠깐 도시 좀 들릴게요 예... 우리 오크 누님은 꾸준히 좀 먹어주시고 요런거 다 요런거 좀 요런거 좀 요런거 굉장히 좀 꿀이죠 예... 돌이... 야... 시장에서 사 형 돈 많다 어... 요런거... 바시리스크 요런거 좀 건설해주고 그라멘서 통정요 어... 요 친구들 보소 저거... 요 분이... 빠른 전투로 깔끔하게 정리해주시고 요런거 이제 다시 다 됐게 되죠 요 근처에 있는거 중요한거는 요기 있는 광산을 좀 먹어야되는데 이거 블랙포즈 가서 연구소 연구소 하나 건설해주시고 아직 부대는 고용 못하고 일단 요거... 요거 먹고 이친구가... 이친구도 좀 까다로운데 이거 아... 근데 이길 수 있으라나? 일단 가볼게요 예... 낮음으로 뜨니까 스읍... 혹시 모르니까 예... 일단... 가보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런거 꾸준히 좀 먹어주시고 이치분명 어... 이게 낫네 우리 엘라누님은 저기 요쪽으로 갑시다 요쪽으로 저기... 배타고 저 바다로 나갑시다 예... 이모렐도 저... 돌아오고 요쪽 건설... 감시탑 감시탑? 아... 이걸 건설해야 되는구나 이거... 뭐지? 돌이랑 용철이 많이... 부족하네... 아... 돌 이거 큰일났네 일단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자원 저장소 야 돌 사 사 자... 거래... 건설하고... 턴종요... 예... 새벽입니다... 예... 지금... 헤이브는... 미션 3까지 굉장히 좀 쉽게 왔는데 요번... 미션이 좀 굉장히 좀 어렵네요 예... 음... 요번은... 잠깐만... 어디로 트였어 이거... 어디로 갔지? 이거 먹어주시고... 이거 튀어버렸네... 위쪽으로... 약간 우리 누님이... 그래도 저... 기본 병력이 좀 있어야지 나가려면은... 오크 형님... 요쪽으로 가셔서... 음... 부대를 좀 고용할까요? 바실리스크... 아 요... 요 친구... 요 친구 좀 업그레이드 꼭 해줘야 되죠? 야 잠깐만... 야... 용철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해모폴로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되는데... 아 돌이 너무 많이... 저... 무자르네... 흠... 야 돌을 좀 아껴야 되니... 아... 안돼 안돼... 지금... 야 돌 사... 사... 돌 500원이나 해... 아하... 사자... 거래해... 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막힐 수는 없어 지금... 오구 전착지... 야 이거... 이거... 이거 별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이거... 어? 이거 뭐야... 전투에서 승리할때마다 250에 황금이 적응됩니다... 야... 야 필요없어... 나중에죠 나중에... 어 필요없는건 아니고... 나중에 진짜... 지금 돌이 너무... 너무 부족하니까... 일단 병력을 좀 보충하자 이 친구... 켄타우로스를... 업그레이드... 된거였어? 뭐야... 뭐야... 업그레이드 왜 안돼... 아... 업그레이드 안했구나... 야 잠깐만... 여기서 조금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어... 오크야... 아우... 자원이 너무 오자른데 이거... 빠른전투... 요런애들 그냥... 빠른전투로 하면 되죠... 예... 야 돌 먹어야 돼 돌... 돌먹어라... 이거 뭐야 이거... 빠른전투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얘는... 꾸준히 한마리씩 죽네 이거... 아이고... 뭐야 이거... 음... 요러면서... 우리 누님은 이쪽으로 꾸준히 좀 가주시고... 해모폴이... 잠깐만요... 의사당을 좀 건설해야겠는데... 돈이 좀 모자르네... 야... 다... 돈 만들어... 형 돈 많다 지금... 음... 돌이 좀 다시 많아졌는데... 아냐아냐... 아냐아냐... 거래... 의사당 건설해... 이러면서... 우리... 우리 요친구... 예... 우리 저... 이모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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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주시고... 잠깐만... 저 노을... 넣을때 있나? 혹시 모르니까... 이거 좀 합칩시다... 예... 합치고... 우리 노을 먹으러 갑시다... 노을... 가는 길에... 요것도 먹고... 당연히... 당연히 먹어야죠... 예... 큰일날 소리... 요것도 내꺼가 됐고... 요쪽 갑시다... 우리 오크... 오크 형님... 오크 정착지도... 좀 꾸준히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데... 이거 자원이... 도시 세개를 동시에 지금... 올리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지금... 예... 이거 해머폴 하나... 이거 지금 업그레이드 하기도... 힘들어 죽겠네 이거... 그나마 이제 터마다... 만삼패골 들어오니까... 고건 좀 괜찮은데... 일단은... 저기... 요 셰라프 무조건 건설합시다... 다음 턴에... 블랙포지도... 셰라프... 요... 요번... 요번 주에... 요 셰라프 두개 다 건설합시다... 네... 자원 좀 아껴놓을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음... 쉐도우스틸도... 먹어주고... 요런거 다 먹어주겠습니다... 빠른 전투... 기술을 하나 선택하시구요... 태고마법... 빈마법... 잠깐 태고마법 하나 찍어줄까? 전투 20만... 20만... 아... 요거 꼭 찍어줘야되죠? 예... 우리 오크형님... 요쪽으로 와갖고... 빠른 전투... 뭐 요런애들쯤이야 뭐... 대충해도 그냥 이깁니다... 예... 골드같은거 다 좀... 잡싸주시고... 해골 반지... 해골 반지... 해골 반지... 영웅이 공격시... 19배속 확률로... 다음 턴에 대상부대를 마비시킵니다... 나쁘지 않은데... 빠른 전투... 요거 좀 피해가 있겠는데 이거? 아... 피해 없이... 가 아니라... 약탈자 한마리 죽었는데... 뭐 요정도야 뭐... 감수할만 하죠... 예... 좋구요... 아... 요런것도 좀 먹어주고... 오크이지만... 나쁘지 않죠... 예... 안 먹는거 보단 낫지... 우리 누님은... 요쪽 가주시고... 어! 드디어 건설이 가능... 당연히... 쉐라프 건설... 애들 요쪽가서... 차원문을 좀 봐야되기 때문에... 병력을 조금... 모집을 하겠습니다... 예... 아... 돈 없지... 돈 없지... 돈 없지... 아... 돈 너무 딸린다... 진짜... 턴중요... 아... 요런데 꼭... 들려줘야된다... 준상아... 요런거... 예... 굉장히 중요하다... 준상아... 마법 배우구... 무조건 돈이다... 하범가의 신발... 무력 2... 4... 무력 4... 방어... 일단은... 9... 2... 4... 4... 4... 이게 더 낫네... 무력... 무력 5가 더 낫네... 10... 플러스 6... 2 무력... 5 무력... 6 지도력... 스매셔... 6 무력... 어... 이게 더 낫... 애매... 하네... 야... 이걸로 바꿔라... 응... 이걸로 바꿔... 천사의 방패... 아군 부대가 높은 사기 상태가 될 때마다... 모든 적 부대가 전투라운드 종료까지... 마이너스 10... 사기를 얻습니다... 이거 엄청 좋잖아 이거... 아... 애매하네... 잠깐만... 이거 다 먹어주고... 빠른 전투... 요런 애들 그냥 빠른 전투로... 예...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12마리... 괜찮습니다... 예... 요정도야 뭐... 금방 보충하니까... 해머풀 가서... 돈이 좀 모자르니까... 사면되죠... 돈이야 뭐... 예... 만들면 되죠... 이거... 쉐도우 철 많으니까... 요거 좀... 하나만 거래해도 되겠다... 건설해 건설해... 건설해... 별은이 좀 모자라... 야... 별은 사 사... 돈 많다... 야 이러면... 돈으로 하면 안되지... 큰일날 뻔... 거래... 거래... 건설해... 흠... 일단 오크 형님이... 요런데 좀 가가지고... 잠깐... 던전도 있네... 던전도 있어... 흠... 잠깐만... 가가서... 빠른 전투... 아... 우리 오크 형님도... 무럭무럭 크시는구만... 에... 선택... 요런거 좀... 마저... 마저 다 찍어... 찍어주겠습니다... 요런거... 오크는... 제가 플레이를 안해가지고... 얘가 어떤건지 잘 모르겠어요... 캐릭터... 그렇기 때문에... 대충... 그냥... 저... 많이 찍은거... 예... 고런 스킬 하나 찍겠습니다... 요 친구는... 아... 얘가 좀... 딱히 뭐 할게 없네... 지금... 요런거나 먹어줄까? 요런거나 방문해라... 돈이 너무 쪼달려... 쪼달리다보니까... 쪼... 어떤정요? 이쪽가서... 요거 먹고... 자원 어디 뭐... 떨어진거 없나? 요런거 꾸준히... 먹어주시고... 요 친구도... 빠른 전투로... 예... 가뿐하게... 야 뭐야... 우리 원장님 왜 이렇게 많이 죽어... 아... 요런거 전부다... 우리 늑돌이도... 빠르게 빠르게... 헤머 포레버... 어... 마법길드... 마법길드... 마법... 마법을... 좀 올려가지고... 부활 마법을... 무조건 저기... 저... 띄우도록... 예... 고렇게 좀 한번 해보죠... 요 친구 업그레이드... 여기가고... 돈이 없구만... 야 건설할게 없어? 이거 업그레이드 많이 드나? 야... 돈클났다 이거... 여름... 왜 이렇게 많이 들지... 돈이... 우리 오크형님... 믿을건척 우리 오크형님밖에 없구만... 으... 광산... 요런거 개꿀이죠... 잠깐만... 이거 좀 많은데... 일단 요거 저장을 한번 해놓고서... 예... 게임 저장? 요런식으로... 한번 개겨 보죠... 예... 빠른 좀 더 해보죠... 음... 히피 정도야 뭐... 으... 많이 죽긴 했네 근데... 닫기... 그냥 가겠습니다... 예... 돈먹고... 요쪽도 좀... 점령을 해주죠... 예... 아 요기도 좀 많이 안갔네... 아까 좀 바빠가지고... 이게 뭐야... 스트롱월드... 정의거지지구만... 우리 누님은... 잠깐 계세요... 에... 방문했고... 에... 돌...돌먹아라 돌... 돌 먹고... 턴중요... 얘가... 가서... 전투 시작! 간만에 또 전투를 해보네... 들어와... 아 요런애들 그냥... 자동전투 해주지... 이건 뭐 껀덕지도 없는데... 싸울 껀덕지도... 대기... 대기... 우리 저 원장님... 에... 원장님으로는... 뭐 요런애들 대충 그냥 때리면은... 그냥... 한방에 정리죠... 에... 안녕... 요런식으로... 궁수도 대충 때리면 정리가 되고... 요런식으로... 당허타... 야 니들 나설 필요도 없겠다... 으음... 간지럽죠... 에... 1... 1... 1 데미지... 그냥... 저... 노가리나 까고 있어라... 어... 아직 저 아이템 많으니까... 아이템 많으니까... 우리 저 누님한테... 아이템 좀... 남는거 좀 주죠... 에... 누님 요런거 필요없죠... 반지 하나 주고... 무력도 필요없고... 음... 요거... 에... 요거 하나 주고... 무리... 요런거는 다 이제... 오크한테 주면 되겠네... 오크한테... 야 니가... 저... 우리 누님이 오크한테 줘라... 어... 일단 얘는 좀 필요없으니까... 요런거 다... 오크한테 줘... 어... 요 친구는... 요거 점령하고... 요렇게쯤 쭉... 점령... 점령하면서... 저... 저... 요쪽으로 갑시다... 예... 귀환탑시다... 요거 먹고... 무조건 돈... 요 나무도 있구만... 잔반 요기죠... 우리 저... 주인공이니까... 안먹은 잔반... 잔반 처리... 여기도 오벨리스크 하나 있었네... 요런거 다 먹고... 요런거 다 먹고... 음... 우리 오크형님... 어 오크형님이 중요하지... 해머포를... 당연히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겠죠... 습... 아... 해머포를 업그레이드 해줄까... 업그레이드 이거... 하나만 해도 될거 같은데... 마이트니아님... 어서오세요... 마법길드 하나 더 찍어줍시다... 이거... 예... 마법길드... 열어러면서... 선정요... 어 뭐야... 뭔소리지... 음... 해머포를에서 오자... 일단 요분은... 요거 먹고서... 음... 일단 집으로 좀 갈까? 나뭇가지 먹고서... 요거까지...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요 녀석 보소... 이거 뭐야... 버그인가? 일단 집으로 고고싱... 즉시기한... 타고... 음... 일단 요기 가서... 중립군... 빠른 전투로... 피해가 약간 좀 있죠... 예... 이거 다 먹어주시고... 요기도... 빠른 전투... 오벨리스크 하나... 하나 더 열고... 좋습니다... 무난하네요... 예... 음... 요 친구까지만 좀 잡아줄게요... 예... 요 친구까지만 좀 잡아주고... 어... 반갑구만... 가만히 좀 실반 유닛들이죠... 예... 저번 캠페인... 실반 유닛들... 야... 저기에 쓸 자원 없다... 형... 으... 일단 요기... 사슴이도... 예... 어? 여기 방문 안 있어? 해머4... 일단 요런거는... 지금... 업그레이드를... 저기... 훈련장 지어야 되는데... 은별? 은별이라... 시간 가서 좀 바꿔주죠 이거... 은별로... 요 은별을... 나무로... 4개... 16개 거래하고... 요것도 좀 많으니까... 예... 6개까지만... 아이... 2개까지만 거래... 나머지는 돈으로... 거래하고... 요러면 이제 건설 가능하죠... 이 업그레이드 건물은... 전부다 요 블랙포지... 블랙포지에 좀 건설해 줍시다... 예... 왜냐면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둘다 다 하면은 돈이 많이 낭비되니까... 예... 우리 요 블랙포지에다가만은... 저기... 업그레이드 좀 건설해 주고... 나머지는 그냥... 다른데는... 그냥 놔둡시다... 예... 와이번 둥지? 아 이거... 쉐도우 스틸... 얘는 왜 이렇게 많이 먹냐... 완전 이거... 개꿎였는데 이거... 뭐 건설해 줍마... 요러면서 이제 턴 적료... 어어... 어허... 일단 세르게인은 죽이긴 죽였는데... 나머지들도... 얜 레벨 1이네... 얘가 문젠데 얘가... 아 얘 아닌데... 어 요친구가 문제죠 요친구... 어 25짜리... 지금... 예... 빠른 전투로... 아 또 피해 없이 마무리... 요런거 다 우리... 옥고양님한테 좀 필요한거죠... 예... 무력 하나 올려주고... 요기는 이제 지을게 없죠 그러면... 예... 지을게 없습니다... 질게 없고... 블랙포지... 블랙포지를 이제... 다 지어야 되죠... 요런거 다 업그레이드 좀 해줘야 되고... 일단 돌이 약간 좀 부족한데... 돌 뭐 좀 사죠 뭐... 예... 일단 늑돌이 부터... 잠깐만... 요친구부터... 야 이거 자원이 장난이 아닌데... 이거 소모가... 일단 돌을 3개 사자... 어... 돌을 3개... 저기... 사자... 그리고서... 이... CR 아프죠... 업그레이드 좀 해주시고... 옥고양님으로... 이 분들... 저... 정리해주시면서... 옥고양님이... 저기... 하나 더... 요거 방어로 찍죠... 예... 방어로 찍겠습니다... 음... 요러면서... 요쪽으로 좀... 가주시고... 굳이 저긴 이제 갈 필요 없죠... 저 위쪽으로는... 갈 필요 없으니까... 다시 저... 귀환합시다... 예... 기지를 귀환하고... 오크가... 오크형님이... 저기... 얘... 얘 뭐야... 얜... 귀환이 없어? 오크형님이 저... 바다로 나갑시다... 예... 병력이 좀 있으니까... 바다로 나가고... 요 친구들은... 아... 아쉽지만... 예... 아쉽지만... 그냥 쩔이 되는 걸로... 예... 일단... 오크 정착지... 요기도 좀... 건설 좀 해줘야 되는데... 뭔가... 어... 이게 뭐야... 풍요의 상징? 요런거 지금 당장 뭐... 질 필요 없는데... 요런거 하나 찍어주죠 그냥... 예... 요런거 하나만... 그럼... 에사턴전요... 예... 오신분들... 추천이랑... 예... 진짜 탐보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방송... 저 유튜브... 예... 유튜브도... 많이 저... 이용해주세요... 예... 일단 요러면서... 우리 저... 빠른 전투로... 예... 뭐... 가뿐하죠... 예... 그러면서 다시 레벨업... 아주 저... 무럭무럭 잘 크는구만... 우리 토마스... 요 친구가... 태고마법 하나 찍었으니까... 빗주문... 빗주문 하나 배웁시다... 그러면서... 저... 위쪽으로 좀 올라갈게요... 예... 이거 다 먹었나? 다 먹었네... 즉시 귀환... 아니야 아니야... 요게 아니다... 우리 오크형님도... 바로 즉시 귀환이... 얘는 왜... 마나가 없구나... 하하... 정말... 아... 얘네 노는게 좀 아까운데 이거... 노는게 좀 아까워... 차라리 그냥 너... 배타고 나가라... 어... 배타고 나가... 놀지 말고... 배타고 나가서 저... 그냥... 목재라도 좀 모아라... 블랙보지... 돌이... 아... 정말 돌이 많이 필요하구나... 챔피언... 야 돌 사자... 응 돌 사... 거래... 건설해주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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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오크션 착지... 이... 요... 사이클롭스 하나 저거 건설해줘야되는데 이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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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이... 4개... 4개... 야 이거... 흠... 너무 좀 많이 필요한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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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저 친구들 좀... 토벌하러... 좀 가겠습니다... 예... 즉시기한... 헤머풀... 예쓰... 데까만... 주문... 제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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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아... 아... 무슨... 연쇄번개가 나와... 아... 야... 믿을건 이제 그러면은... 저 블랙포지밖에 없구만... 예... 믿을건 블랙포지밖에 없어... 이러면... 음... 음... 돈이... 좀 모자르네... 아 이거 업그래도 안되네... 이거 큰일났네... 아... 짜증나는데... 흠... 소드마스터... 어... 돈이... 아... 부족해... 네 오크형님 와봤자 지금 돈 없어서 아무것도 못봅죠 지금 일단은 손정력 아 요것좀 자동전투좀 제발 아 이거 상대 안되는구만 완전히 이거 야 이런 일은 어떻게 이겨 아 근데 쉐라프 열한마리는 좀 압박인데 이거 자 자동전투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죠 지금 예 전혀 없습니다 이길 가능성 컴퓨터들을 이제 컴퓨터 이제 mpc 영웅들을 하는거 보면은 이제 얘네들은 그런거 별로 안좋아요 그러니까 저 버프류의 마법을 좀 좋아하더라구요 예 버프류 마법 예 고런거 좀 많이 좋아하더라구요 뭔가 이제 막 저처럼 얼음화살을 쓴다든가 예 요런걸 좀 별로 안좋아해요 잘 안써요 그런거 버프류 마법 굉장히 좋아하죠 뭐 이런거 어쩔수 없는거구 흠 아 제발 아직 준비 안됐는데 우리 저 얘는 어어? 이거 뭐야 요정도 병력은 뭐 얄짤없죠 예 그냥 저 병력을 뽑으면 되긴하는데 잠깐만 얘가 어디가 더 가까우려나 얘가 즉시 기완을 타면은 아 아 얘가 막고있구나 잠깐만 음 아 쉣 야 병력 뽑아 흠 아 다 못 뽑아 이거 큰일났어 안돼 잠깐만 이거 잠깐 한번만 저거 불러오기 하겠습니다 예 자동주전 요거 한번만 불러오기 아 야 잠깐만 아 요러면 또 전투 다시 해야되잖아 살인적인데 이거 큰일났네 요러면 어떨까 살인적 아 아 아 완전 개짜증나는데 아니 귀환이 이거 이것도 버그 아닙니까? 귀환 분명히 안탔는데 왜 한걸로 나오지 아 완전 완전 짜증남 흠 야 불러오기 해 어쩔수없다 이거 어쩔수없다 원래 그렇다구요? 근데 아까 원래 안그런 애도 있어요 예 아까 다른 영웅 한명은 저렇게 해도 저 귀환 마법이 안없어졌거든요 근데 저렇게 귀환 마법이 없어지는 그런 영웅이 있구요 안없어지는 영웅이 있더라구요 이게 명.. 명백한 버그죠 이거는 예 아 완전 짜증나 이러.. 이것도 로드하면은 설정이 또 지금 초기화돼 또 바꿔줘야 설정을 요기 안 나올래야 안 나올수 없다니까 흠 예 항상 저 길막을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예 일단 요친구 귀환 아직 안되는구만 누님 잠깐 여기 계시고 우리 오크형님도 지금 갈데가 없는데 지금 좀 올라가볼까 그나마 지금 병력이 좀 있는게 우리 오크형님인데 병력을 뽑아야되는데 지금 일단은 저 턴 종료 야 이걸 지금 이것도 좀 자동 전투에 되게 해주지 이거 자동 음 따아악 아 도대체 갈 때마다 미용실 갈 때마다 느끼는건데 오늘 제가 머리를 좀 자라는데 미용실 샴푸 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지금 제 머리에서 예 굉장히 낯선 그런 향기가 나는데 아 아 맨날 저 미용실 샴푸 못쓰는지 물어본다면서 맨날 까먹네 아 빨리 좀 빨리 좀 합시다 빨리 좀 죽으세요 좀 예 빨리 좀 죽으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지금 저 저 시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좀 바쁜 사람이에요 지금 아 요거 이거 오늘 내로 좀 엔딩은 좀 볼려고 했더만 헤이브는 이거 요러면은 아 이거 좀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는데 닫기 아 이 친구가 지금 아 짜증나게 말이야 잠깐만 아까랑 좀 패턴이 틀린데 잠깐만 아까 어 맞네 패턴 맞네 얘 지금 잠깐 좀 불안하니까 좀 올라와라 아 저장해 저장해 그냥 아 정말 요러면서 음 즉시기한 블랙보지로 예스 이거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고 할 것도 없나 부대를 좀더 어 요친구 하나밖에 구경 안 돼 아 자원 너무 쪼달린다 우리 누님 잠깐 좀 뒤쪽으로 잠깐만 뒤쪽으로 좀 도망가 계세요 넌 배타고 잠깐만 나무 요런거 먹어줘야지 배타고 좀 나가라 나가서 앵벌이라도 좀 해 임마 좀 놀지 말고 임마 좀 어 오쿠형님 오쿠형님도 아 마땅히 갈데가 없어 요런데 가줄까 야 요런데 가라 야 너도 저 배타고 나가 응 앵벌이라도 해 건설해 놀지 말고 좀 저 저 일을 하란 말이야 놀지 말고 좀 어 튀는거 봐서 요 녀석 그렇다면 저 블랙보지를 보지해서 병력들을 좀 뽑읍시다 예 요친구 좀 뽑아주고 얘도 뽑아주고 우리 저 원장님 원장님 아 원장님 못 뽑아 됐어 요정도면 돼 충분해 요거 필요없으니까 넣어주고 요정도면 충분하다 자 위로 올라갑시다 예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아 이것도 지금 굉장히 좀 귀찮게 구는데 일단 다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요거 빠른 전투 요런거 그냥 빠른 전투 해도 돼요 늑돌이 3마리 야 괜찮아 요정도면 요 녀석 잡아버리죠 요 녀석 전투 시작 요런거는 요런 애들쯤이면 예 그냥 저 연쇄 번개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또 징벌 아 짜증나게 정말 너 연쇄 번개로 응징을 하겠습니다 저 징벌 저런거는 괜히 좀 때리면 벌레 안좋 좀 안좋으니까 어 54에서 144밖에 안좋아 아 얘는 확실히 너무 약하다 마법영웅이긴 한데 차라리 요런애들한테 저 내면의 불길을 걸어서 공격력을 좀 극대화시킵시다 늑돌이? 야 대기타 아 아 큰일났다 아 때릴수가 없어 어어? 아 아 씨 애매하네 내가 대기타봐 대기타고 이게 요다가 요거로 잠깐만 뭐야 얄쩄없죠 예 어디 죽음 활질이야 얘가 지금 어떤 영웅이지? 뭐가 이렇게 많아 이게 지금 제가 때리면은 비피해를 받는 그런게 있거든요 없나? 없네 그렇다면야 안심하고서 안심하고 안심하고 얘를 안녕? 어 좋습니다 요친구는 요런식으로 너는 얘를 정리하고 꺼지샘 죽으러 오는거죠 그냥 예 예 요쪽 가고 요쪽 가고 우리 저 원장님은 원장님은 얘가 좀 잠깐 속도가 빠르니까 요친구 먼저 좀 정리를 해줍시다 예 정리해주고 얘도 정리 치명타 좋구요 늑돌이 요쪽까지 깔끔하게 영농으로 마무리 어 뭐 아이템이 이렇게 많아 얘는 잠깐만요 아이템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먹었는데 탈마법 야 마법은 필요없다 10 주도력 손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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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별로 안좋네 이거 누님한테 주면 되겠네 누님 이쪽 따라오십시오 요런거 좀 먹어주고 이제부터는 병력이 좀 가능하죠 예 모으는게 요거 다 먹어라 요런거 남기지 말고 남기지 말고 먹어 아 얘는 저 다시 이쪽으로 갑시다 예 요러면은 얜 다시 갖고 이쪽으로 병력을 좀 모아서 갈게 저 오크는 오크는 병력을 모아서 바다 쪽으로 좀 나가고 우리 우리 저 누님 누님은 병력을 좀 모아서 좀 요쪽으로 얘는 저 우리 저 주인공 우리 저 토마스는 요쪽으로 가고 우리 저 큰 누님은 요쪽으로 가서 요런거 좀 오벨리스크 요런거 좀 봐줄게요 요런 거미들 쯤이야 뭐 그냥 그냥 피해 없이 예 마무리 하죠 예 다 응징을 해줘갔어 전부 다 어디갔어 다 어디갔어 응 다 어디로 탔어 이거 이거 먹어줘 이거 먹어줘야지 요런 친구들 빠른 전투 예 어라? 직접 플레이 하겠습니다 직접 플레이 하겠습니다 죽으면 안되지 야 지금 얘가 얼마나 센데 지금 야 공격은 하지말고 공격은 하지말고